A1CC가 페이웨이 폭이 좁거든요. 보통 20m 전후로 페이웨이 폭이 형성되어 있어서 티샷을 하기가 까다로운데 그 대신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. 2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. 2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. 2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. 3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. 8번홀의 구역이 아주 높은 곳이 있습니다.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곳이 왼쪽 벙커가 눈에 들어오고 오른쪽에는 나무가 큰 곳이 있습니다. 성적이 안 나오면 본인 탓이 될 수 있다고 부담을 전해줬다고 합니다. 다시 8번홀이에요. 이태희 선수는 파티가 참 좋습니다. 사실 지금도 과정을 보면 티샷이 왼쪽으로 간 결과였거든요. 그렇죠. 1라운드에는 오른쪽 뒷핀이었고요. 이태희 선수는 드라이버를 선택했네요. 이태희 선수들이 250m 이상을 보내면 무조건 100m 이내에서 차질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렇습니다. 방향이 살짝 왼쪽입니다. 왼쪽 깊은 러프에 잠겨있는데요. 정말 대단하네요. 대단합니다. 이 러프에서 쳐서 볼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볼이 떨어지는 깃대 떨어지는 그 눈높이거든요. 그래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. 사실 날아올 때요.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 스탠드를 설치할 때도 참 많은 고민 끝에 탄생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비용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. oops. 스탠드 로 가면 세타차 선두가 됩니다. 그렇죠. 이렇게 아 좋았어요 내리막이 다수 심한 퍼팅인데요 확실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반보다는 이 후반 홀들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또 가장 쉬운 홀을 지나면 또 여섯 번째로 어려운 파스리 12번 홀이에요 피니치가 참 어려운데 꽂혀 있거든요 오른쪽 그 앞쪽 코너에 꽂혀 있습니다 또 조금 짧으면 아래로 흘러내려올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선수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위치고 그 깃대 쪽으로 바짝 붙여서 치기는 참 어렵습니다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이태희 퍼트 참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어쩌면 오늘 라운드는 어제보다 더 좋은 감각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KPGA 선수권대회 때 최상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에게 조언을 받으면서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강력 조절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무조건 강봉보다는 약간은 좀 그날의 그 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선수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강봉만이 뭐 답은 아닙니다 이번 대회 파5 홀 성적 1위의 이태희 선수예요 키샷을 잘 해야 여기도 이제 버디가 나옵니다 키샷이 페이웨이로 가줘야 되는데 워낙이 페이웨이가 좁아서 선수들이 참 왼쪽으로 이제 그 벙커를 넘기게 되면은 그게 가장 확실한 버디 기회가 오는 건데요 그 벙커를 넘기기가 참 어렵고 그걸 피하려고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제 세컨샷이 나무를 넘기는 이제 이 위치로 가면은 오른쪽에 나무가 많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렇죠 여기면은 저 오른쪽에 나무가 이제 1단 2단 이렇게 있을 텐데 꼭 1단과 2단 사이로 넘겨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왼쪽을 보고 페이드를 걸면 좋고 사실 각도가 참 안 나옵니다 웬낙 오르막 나이가 심하고요 아 잘 쳤습니다 이태희 좋습니다 아 이런 샷들을 사실은 이 경쟁에 와서 보셔야 됩니다 예 네 조원에 성공한 이태희 선수의 이글 시도인데 아 조금은 많이 벗어나는데요 아 네 그리고 이태희 선수가 성공한다면 타 숫자를 더 벌릴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네요 자신의 게임 플랜대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올에서 이틀 동안 세타를 줄였습니다 네 가까운 거리에 이태희 선수 네 괜찮았습니다 오늘의 퍼팅 감각이라면은 또 하나의 버디가 기대가 되죠 네 선두 이태희 선수였는데 오늘 이렇게 놓치는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이 정도 거리에서 성공률이 좋았는데요. 마지막 홀에 이태희 선수고요. 한 130m 정도 캐리굴가 떨어져서 깃대 한 8시 방향 거기 떨어지면 버드로 연결될 확률이 큽니다. 확률이 높은데요. 조금 왼쪽으로 많이 갔네요. 마지막 홀에 선두 이태희 선수고요. 버디펀 마지막 끝까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네요. 이태희 선수도 마지막 두 개 홀에서 아이언 샷이 왼쪽으로 헤드가 닫히는 그런 샷이 나왔거든요. 그거를 그게 아마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어요. 그 마지막 홀 두 개 홀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이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아야 될 겁니다. 네 이렇게 이태희 선수의 2라운드도 마무리됐습니다. 첫날에 이어서 2라운드에도 선두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이태희 선수의 3라운드도 마무리됐습니다.